좋은 아침! 아침에 또 계획을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자마자 강아지랑 뛰고 와서 청소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영부영 하다도 없이라서 산책을 못할 때가 많답니다 정말 정말 봄이야 봄이라서 나왔답니다 봄가 나다 아싸 좋아좋아 그냥 갈라하네 뭐야 꽃이 접히고 세상에나 정말 아우 강호 안녕 꼬꼬다기 안오네 또 저쪽에도 꽃을 한번 봐주고 아우 아우 세상에 이 오우 색깔 너무 멋지다 정말 어쩜 이렇게 멋진거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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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얘네들은 안 들고 가네 아우 아우 나만 이쁜가 아우 너무 멋진생인데 그치 헌하다고 사람들이 모르나봐 아우 아우 요건 다 이쁘다 하는데 어우 너들 잘 샀어 아우 꼬마들 햇볕 햇볕을 사수하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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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정말 자 오늘도 멋진 날 멋진 날 멋진 날 닭이 어디 앉아서 지금 알을 낳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알을 품고 있는지 강호 그치 안나온다 그치 아우 저거 숯불 속에 있나봐 보자 어 어디갔지 강호 어디갔을까 멋진 노니터야 아우 미안다 강호 이들기하고만 삼치겠어 미안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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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하루 멋진 멋진 날 강호 강호 멋진 날 재밌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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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